안녕하세요. 공시법령 5월 6월 이론과정 마지막 심화과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 행사 많으시죠? 5월 6월 과정이 이론과정으로는 마지막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이론과정으로는 마지막 과정인데 공부하시기는 가장 힘들 겁니다. 개인적으로 행사가 많으시니까. 동영상 수업이라도 빠짐없이 의습 복습은 못하더라도 동영상 수업으로라도 빠짐없이 들으셔서 심화과정 마무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7페이지 1장의 지적제도 총론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학문적인 얘기니까 마지막 이번 심화과정에서는 학문적인 얘기 나오는 것은 빼고 할게요. 학문적인 얘기는 빼십시오. 시험은 어디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 4절에 용어정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시험 대상인데 이 용어정의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의 전체 얘기를 한 두 장으로 걸쳐서 법률용어를 전체 얘기를 요약해 놓은 거니까 개별 단원을 나가게 되면은 이 용어정의는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니까 따로 이걸 갖다 모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의 시작은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느냐 하면 33페이지 자 거기에 챕터 2장 토지의 표시 결정 1절 토지 조사 등록 이게 이제 지적의 시작 얘기 시험 범위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 얘기는 보시면 1절 토지의 조사 등록이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그게 여러분들 이제 요것을 갖다가 이제 법률용어로 풀어놓은 겁니다. 지적이 뭐야 요걸 법률용어로 풀어놓은 건데 요걸 이제 먼저 풀어볼게요. 지적이란 법에서 토지를 갖다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장부가 있습니다. 지적공부라고 우리 배웠죠.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등록하는 업무를 갖다가 법률용어로 지적이다 법전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시험 나는지 볼게요. 지적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업무를 지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업무인데 지적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 가능한 토지입니까? 자 이게 모든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될 토지입니다. 이걸 시험에서 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된다면 요걸 시험에서 어떻게 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관리 가능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관리 가능한 토지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토지에 속한다면 모든 토지, 국가가 소유하건 개인이 소유하건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지건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지건 불문하고 다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 가능한 토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든 토지를 갖다가 등록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뭐별로 등록하느냐 하면 필지별로 등록합니다.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를 법률용으로 필지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배울 때는 소유권 토지에 하나가 성립할 때는 필지마다 소유권 하나가 성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필지를 갖다가 지적공부에 이렇게 필지별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필지라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필지가 만들어지려면 토지의 표시라는 걸 하여야 필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법률용어가 토지의 표시라는 법률용어는 지적공부에 이 필지가 유치하고 있는 소재를 등록하는 걸 토지에 표시라고 해요. 자 두 번째 필지 다른 필지와 변별하기 위한 번호인 지번을 등록하는 걸 토지의 표시라고 하고 필지가 쓰이는 용도를 등록하는 걸 지목이라고 하고 필지 소유권 하나가 미치는 범위를 갖다 지적공부에 등록시켜주는 걸 경계의 표시라고 하고 필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 넓이값을 갖다가 표시해 주는 걸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이라는 걸 하여야 필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필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필지를 구성하기 위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법률용어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필지, 토지의 표시를 하는 공적장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지적공부 이렇게 부르죠. 자 이제 이 지적공부 파트는 다음 주에 다시 배울 텐데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곱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장이라는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가 있고 도면에 해당하는 지적공부가 지적도, 임야도가 있고 대장 형식의 도면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서 총 일곱 가지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갈 파트고 이번 과정은 심화 과정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일곱 가지 하면 제가 불러드리면 아 그런 지적공부가 있었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떠오르셔야 돼요. 지금 기초 심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공적장부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일곱 가지 지적공부에 토지정보를 기록하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등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또 이것도 출제했습니다. 지적공부에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등록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제 줄여서 국장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권한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장이 등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 자리를 갖다가 시도지사 이렇게도 났었고 지적소관청 이렇게도 출제도 했었습니다. 토지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권한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국장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토지표시를 갖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이제 필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토지표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로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말수하는 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의 이동이다. 자 토지 이동이라는 법률용어는 토지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해해 보시라고 했죠. 자 만약에 이게 한필지의 토지정보가 있다면 한필의 토지정보에 대해서 이 땅의 토지 이게 토지라면 한필의 토지라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표시에 관한 정보가 있고 소유자 권리에 관한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표시에 관한 정보가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고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갖다가 토지의 변동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돼 있죠. 토지의 변동을 법률용으로 토지의 이동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재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서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변동 이렇게 이제 민법에서 부르죠. 그럼 변동이 일어나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표시의 변동이 일어나는 걸 법률용으로 토지의 이동 토지에 대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걸 토지, 권리, 변동 이렇게 부르죠. 토지 이동이 일어날 때는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비에 등록하여야 법적 효력이 생기고 토지에 대한 권리,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묻지를 않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걸 권리, 변동 이렇게 부르는데 권리, 변동은 등기하여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은 등기 파트에서 이제 배우는 것이고 지금은 지적 파트에 대해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걸 토지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토지 변동을 법률용으로는 토지의 이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이동은 뭐하여야 법적 효력이 생기느냐 하면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비에 등록하여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두 가지 토지의 이동이냐 토지에 대한 권리 변동이냐 토지의 이동은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비에 등록하여 법적 효력이 생긴 토지에 대한 권리 변동은 등기하여야 법적 효력이 생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말수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 이동 사유가 생기면은 토지 이동 사유가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지적,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단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갖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걸 직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직권은 누가 스스로 권한을 발동해서 결정하는 걸 직권이라고 하는 지적, 소관청이라는 자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느냐 하면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지적, 공보란, 공적, 장비,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말수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를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 이동 사유가 생겼을 때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때는 지적, 소관청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할 때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를 또 시험 문제에서 출제합니다.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 소관청이 결정해 주는데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지적, 소관청이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를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라고 부르지죠.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절차는 첫 번째,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 군, 구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읍면동 단위로 수립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기출문제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를 조사, 등록할 때 계획 수립해야 되는 게 무슨 계획 수립입니까? 이걸 시험 문제에서 출제했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시험에서는 기출문제에서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거 조사 계획 수립의 대상은 토지 이동 현황에 대한 조사 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다는 거 두 번째, 이 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면 현지에 가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시, 군, 구청에 들어와서 조사부에 작성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데 정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정리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렇게 자, 이제 이게 직권에 의한 토지 조사 등록 절차입니다. 1, 2, 3, 4 직권에 의한 토지 조사 등록 절차를 최상위 난이도로 이 절차 흐름도를 갖다가 옳게 연결한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때는 조사 계획부터 수립하려죠. 계획 수립의 대상이 무슨 계획 수립?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걸 조사 계획 수립했으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조사부를 작성하면 구청에 들어와서 정리 결의서 만들려죠.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 작성하고 나면 지적 공부라는 대장 도면에 옮겨주는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지적 공부 정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지적이라는 법률 용어에서 시험 문제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출제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이란 토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첫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다니는 모든 토지라는 거 유기 시험 문제가 관리 가능한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될 토지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고 두 번째 토지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를 뭐라고 하면 지적 공부인데 지적 공부 몇 가지가 있는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곱 가지 토지 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표, 등록부 그 지적 공부에 토지 정보를 등록하는데 등록하는 권한자가 누구인지를 시험해서 물었습니다. 국장이 권한자입니다. 이 자리에 시도지사라고도 출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뭐 별로 등록한다? 필지 그럼 필지가 만들어지려면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해야 필지가 만들어지냐 토지의 표시를 해야 필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토지의 표시란 이것도 출제했었습니다. 지적 공부라는 공정창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걸 토지의 표시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경계뿐만 아니라 좌표까지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좌표는 가로로 써놓은 이유가 일반 필지는 다 경계만을 등록한 필지가 만들어지는데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거나 축적 변경 측량 지역의 토지는 좌표까지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무엇인지도 시험에서 물었죠. 이런 식으로 다음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 토지 표시라고 하냐는 지적 공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걸 토지의 표시라 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를 등록하는 행위나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소유자 변경된 원인을 고치거나 이런 건 토지의 표시가 아니다.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고치는 것도 토지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수하는 걸 법률로 뭐라 본다? 토지의 이동. 자, 토지 이동은 이동 사유가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소관청이 새로 정해주거나 변경, 말수하는데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조사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걸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이렇게 부릅니다.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려면 그 절차 자, 첫 번째 조사계획 수립 무슨 조사계획 수립 토지 이동 현황 조사계획 수립 두 번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및 조사부 작성 세 번째 정리결의서 무슨 정리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네 번째 정리 작업하면 되죠. 지적궁부 정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지적이라는 이 법률용으로 갖고 시험 문제가 다섯 번 이상이나 여기 출제되었으니까 이 정도 주제를 지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5페이지는 지금 이거죠. 지적궁부에 등록하는 모든 토지는 뭐 단위로 등록한다? 필지 그럼 이 필지에 대해서 이제 빼놓은 겁니다. 지적궁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를 법률용으로 필지라고 하니까 자, 이제 보죠. 그러면 35페이지 보시면 필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은 이거죠. 한 필지가 어떻게 한 필지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한 필지를 정하는 기준은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 동일하고 연속되어 있으면 한 필지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한 필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토지를 갖다가 한 필지로 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 필지로 정하려서 지적궁부라는 공적장부에 지공 지적궁부라는 장부에 등록을 하려면 이 한 필지로 정하는 부분이 동일하고 연속되어 있으면 한 필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보죠. 동일하고라는 것은 자, 한 필지로 정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노량진동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노량진동과 흑석동에 중복돼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범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하고 한 필지에 일소유권이 성립되니까 일물일권주의 세 번째, 용도가 동일하고 주거, 사무실, 건축물, 이완한 땅의 용도로 해볼게요. 대,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축척이 동일하고 한 필지에 경계를 갖다 도면에 그리는데 1,200분의 1이면 1,200분의 1의 축적 1,000분의 1이면 1,000분의 1의 축적 하나의 축적을 이용하여서 경계선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범부여 지역이 동일하고 소유자 동일하고 용도 동일하고 축적이 동일하고 네 가지가 동일하고 자, 한 필지로 측량하고자 하는 이 부분 안에 현지의 땅에 표면이 지반이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다시 한 필지로 정하는 데 있어서는 노량진동 안에 토지로서 소유자 동일하고 용도 동일하고 축적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돼 있으면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 필지 안에는 용도가 동일하고 가 요건인데 한 필지 안에 용도가 동일하지 않아도 한 필지로 정해줄 수 있는 토지를 갖다가 양입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양입지는 어떤 경우 생기는 거냐면 한 필지로 정하고자 하는 부분 안에 용도가 여기에 용도가 있고 여기에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 안에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필지 안에는 지금 이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와 요쪽에 동남쪽이 이용되는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노량진동 안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 축적이 동일하고 집안이 이어져 있는 것까지는 맞는데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면 용도가 동일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필지로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나머지 필지 구획하기 위한 집안 부여 지역 소유자 축적 집안이 연속하는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용도만 다를 경우는 용도 다른 요토지를 갖다가 따로 필지 구획하지 아니하고 주된 용도 필지 안에 이렇게 편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된 용도 필지 안에 편입할 수 있는 이 용도로 사용되는 요토지를 이끌어서 법률용어로 양입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양입지를 법에서 허용해 주는 이유는 이 종된 용도 양입할 수 있는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거나 첫 번째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거나 두 번째는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종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작은 면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협소하게 사용되고 있으면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양입할 수 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 양입의 제한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양입의 제한이라는 것은 이 종된 용도 토지를 주된 용도 토지로 편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한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제한이 종된 용도의 편익의 목적이 대일 때는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양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 기출 문제 났던 거 한번 사례 소개시켜 드리면 과수원 부진에 과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 안에 과수 농사 짓기 위한 농가 주택 주거용 건축물 부진은 과수원 안의 토지로 양입하지 못하고 대로 필지 구액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작년 냈던 기출 문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묘지 관리를 위한 사무실 건축물 부지는 묘지라는 지목 토지 안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사무실 건축물 부지를 대로 필지 구액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작년에 27에 출제됐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종된 용도의 편익의 목적이 뭐인 때는 양입 못함? 대 자 두 번째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협소에 양입할 수가 있다면 협소하지 아니하다면 양입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협소하지 아니하다는 기준이 자체 면적으로 330제곱미터 초과되면 양입 못해요. 자 두 번째 주된 용도 토지 안에 종된 용도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10% 초과에도 협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는 때는 양입하지 못한다. 암기 종된 용도 편익의 목적이 대이거나 종된 용도 자체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주된 용도 토지 안에서 10%를 초과하는 때는 양입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교재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느냐 37페이지로 봐주세요. 37페이지 봐주시면 이겁니다. 37페이지에서는 지금 필지라는 걸 배웠으니까 필지별로 무엇을 하여야 필지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공배 등록시켜야 필지가 만들어지죠. 이번에는 37페이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공배 등록하는 걸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표시 그럼 제목에 토지의 표시 결정이라는 것은 지적공부라는 장배 필지 지번 결정해 주는 거 용도 결정해 주는 거 경계선 그려주는 거 넓이 결정하는 거 이걸 배워나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중에서 첫 번째 01 지번 이거서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지번을 결정해 주는 거 지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률용어가 지번이라는 법률용어에 보시면 필지 지적공부마다 지적공배에 등록한 번호를 지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용호정의서부터 전체를 정리하셔야 돼요. 지번이란 지적공배에 등록한 필지에 무엇을 지번이라 한다. 번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 갈게요. 지목은 교재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느냐 44페이지 의에 나올 겁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지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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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라는 장배 필지에 주된 용도를 등록하는 거 주된 용도를 등록하는 걸 지목이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험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배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배에 등록한 걸 지목이라 한다. 토지의 땅의 형상이란 토지의 모양새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목을 등록할 때 토지의 무엇을 기준으로 주된 용도 용도라는 건 쓰임새지 않습니까? 쓰임새를 기준으로 지적공배 지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끌어서 용도 지목 제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토지의 표시 경계 법률 용어 볼게요. 경계 법률 용어는 여러분들 교재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58페이지 경계 하단에 의의가 있죠.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관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배에 등록한 선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배에 등록한 선이라는 겁니다. 이걸 경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경계는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했느냐 개념 아셔야 돼요. 토지 경계점관을 실형으로 실형이라는 것은 땅의 실제 모양새대로 경계선을 등록하는 걸 실형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지적공배 토지의 필지의 경계선을 그릴 때는 필지 경계점관을 실제 형태대로 그리지 아니하고 최단거리 뭐로 그리도록 돼 있다? 직선으로 그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서 출제됐었고 토지의 표시 중 마지막 법률 용어 정의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은 여러분들 교재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64페이지 하단에 나옵니다.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적공부라는 공적장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 면상의 넓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평 면상 넓이 지적공부라는 공적장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인데 이거는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냐 이 자리를 출제했습니다. 지적공부라는 공적장부에는 땅의 표면 바닥값을 반영시켜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땅의 실제 표면 밟고 다니는 바닥값을 실제 넓이 입체면상의 넓이 지표면상의 넓이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지적공배 토지의 넓이를 갖다가 필지의 넓이를 등록할 때는 수평 면상의 넓이를 등록하는 것이지 땅의 실제 넓이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지적공배 등록된 땅의 면적과 토지의 실제 면적은 절대 우리나라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고 먼저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공배 등록하는 걸 토지 표시라고 하고 토지 표시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토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필지라는 게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 표시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중에서 용어 정의를 시험 문제 내는 지번 필지마다 지적공배 등록한 뭘 지번이라고 한다. 번호 두 번째 지목 지목 필지의 주된 용도 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배 등록하는 걸 지목 이라 한다. 지목 이 자리에 시험 문제는 토지의 주된 형상 토지의 사용 목적 이렇게 나섰습니다. X 토지의 뭐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 정관을 최대한 거리 뭐로 이어서 직선으로 이어서 지적공배 등록한 걸 경계라고 한대요. 이 자리에 시험 문제는 틀리게 냈을 때 실제 형태대로 실선으로 등록한 것을 경계를 한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면적 필지의 실제 넓이 수평 면상 넓이 실제 넓이가 아니라 수평 면상 넓이를 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용어정의로 시험 문제 났던 걸 먼저 소개 시켜드리고 용어정의로 시험 문제 배웠 으니까 개별 집원 서부터 가보자 교재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교재 37페이지 집원 문제 에 대해서 볼게요. 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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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시험에는 자주 출제합니다. 1번 가볼게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꼭 형광펜. 단,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 이걸 시험에서 숫자 뒤에 산자 이렇게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고. 용어 주의하셔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할 때는 숫자 뒤에가 아니고 숫자 앞에 붙인다는 거 산자를. 두 번째 숫자 앞에 붙이는 한글이 임자가 아니고 산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 지번은 본번만으로 형광펜. 두 번째 본번과 부번으로 형광펜.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본번과 부번 사이의 평행선 표시 연결 형광펜. 이 경우 평행선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형광펜. 그것도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했었습니다.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의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출제했었습니다. 의는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읽는 방법이라는 거 주의하실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 지번 표기 예외 보십시오. 토지대장 등록지 201 숫자 써져 있죠.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본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복식 지번에는 토지대장 등록지 201 평행선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01이 본번 뒤에 1이 부번이니까 이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본번 12 앞에 한글 뭐를 붙인다? 산. 그러면 산 12번지. 그 다음에 12의 2.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일 때는. 그 본번과 부번 12의 2번지 앞에 한글 산자를 붙인다. 그렇게 1을 들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세요. 38페이지 39페이지 그 얘기는 여러분들 참고 삼으시면 돼요. 참고는 학문적인 얘기지 지적하게 얘기니까 시험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심화과정에서는 시험대상 아닌 것은 안 할게요. 자 40번 40페이지. 자 여기를 별표하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1번서부터. 지번의 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의 시작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번 부여해 줄 때 지번을 부여해 주는 방법. 지번 부여 방법이 이제 서술됩니다. 그럼 지번 부여해 줄 때.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번을 부여해 줄 때. 첫 번째 이제 법률용어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나옵니다. 지번을 부여해 줄 때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번을 부여할 것. 법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실 것.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부여할 것.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번을 부여할 것.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별 지번이니까 꼭 기억. 자 이제 사례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노량진동 안에 두 개. 10번이라는 지번과 11번이라는 지번을 부여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두 필지에 지번 부여하는데 10번이라는 지번과 11번이라는 지번을 부여할 때 시작되는 먼저 되는 10번이라는 지번을 북쪽에 이렇게 부여하고 다음 10일이라는 지번을 남쪽에 차례대로 이렇게 부여라는 겁니다. 그럼 봤더니 지번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죠. 자 두 필지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번에는 서쪽과 동쪽으로 이제 땅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시작되는 10번 지번을 서쪽에 부여하고 그 다음 10일이라는 지번을 동쪽에 이렇게 부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컬어서 이제 다시 한번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할 건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부여할 것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꼭 기억. 자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개별 이제 토지 이동 사유에 따라 이제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면은 40페이지 동그라미 2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라는 것은 지금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지금 여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1번 지번이 있고 여기에 370번이라는 지번이 있으면은 자 이제 가볼게요. 지금 여기 1번에서 370번까지 부여된 것을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만약에 동작구청장이라는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노량진 동이라면은 노량진 동에 자 오천필지가 있는데 오천필지 지번이 1번서부터 시작해서 370번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천필지인데 370번까지밖에 없지 오천 번까지 있지를 아니하고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죠. 좀 전에 지번을 갖다가 구성할 때 우리나라 지번 구성은 1, 2, 3, 4로만 구성하는 게 본번만으로 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번만과 부번으로도 구성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량진 동의 땅이 오천필지라 하더라도 지번이 끝번이 370번까지밖에 안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이라는 뜻은 뭐냐. 신규 등록은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에 10번지 토지가 있는데 10번지 필지 지금 동남쪽에 땅 지적공배 등록할 처음 등록할 토지를 발견한 걸 신규 등록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현재 2017년 기준으로는 신규 등록이 법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1세기가 1세기 전에 1914년대에서부터 이게 등록이 되었다는 노량진 동 땅에서 설마 신규 등록할 땅이 1세기 지난 후에도 찾아낼 수 있으려고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만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라요. 단 바닷가에 인접한 토지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겠죠. 무인도 발견했거나 또는 바닷가에 인접한 토지는 지적공배 조사 등록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기는데 참고적으로 노량진 동의 토지는 이론적인 얘기지 실무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 자 이제 가볼게요. 10번지 필지 토지 옆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겼다면 이 신규 등록하면 토지 지적공배 등록하면 지번을 처음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번을 구해야 되냐? 인접토지라는 게 10번이 있죠. 인접토지 본번의 의는 평행선으로 표기하라 했지 않습니까? 부번으로 부여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동그라미를 부번 칠게요. 왜 1이라고 쓰면 안 되느냐 하면 10번지 옆에 신규 등록되지만 10번지 옆에 10의 1, 10의 2, 10의 3이라는 부번이 있으면 여기에 부번은 4를 쓰는 거지 1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10번지 필지를 본번으로 하는 부번이 6까지 있다면 신규 등록하는 토지는 7이라는 부번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접하는 토지 본번은 확실하게 10이라는 게 맞는데 부번이 몇 번까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옆에는 동그라미로 치시면 이 자리를 부번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지원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으로 부여할 것. 이제 갑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라는 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으로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첫 번째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지금 370번지 옆에 신규 등록이 되죠. 그럼 인접하는 토지 집원이 370번지가 노량진동 안에 최종 집원 토지에 인접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노량진동 토지에 인접하는 토지가 신규 등록하는 토지 인접토지가 노량진동에 최종 집원 토지에 인접돼서 신규 등록될 경우는 최종 본번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접하는 토지가 노량진동에 최종 집원 토지에 인접돼서 신규 등록될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두 번째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한 필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두 필지. 그럼 두 필지가 신규 등록될 경우도 두 필지를 여러 필지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본번 371이죠. 다음 본번인 372 이렇게 신규 등록하는 토지 집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 필지일 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이제 보십시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으로 되어 있다는 건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지금 이쪽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인데 산으로 되어 있다는 건 집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 산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으로 되어 있는 지금 이 지역 안에 지금 여기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기면은 그 인접된 토지가 산 몇 번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신규 등록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규 등록하는 토지는 인접된 신규 등록하는 토지에 등록된 토지와 떨어져 신규 등록된다는 거죠. 떨어져. 떨어져 신규 등록될 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인 372, 373 이렇게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는 원칙은 하얀 거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으로 부여할 것. 예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가 인접하는 지번이 노량진동의 최종 지번에 인접돼서 신규 등록되거나 또는 여러 필지로 신규 등록되거나 인접된 토지와 떨어져 신규 등록될 경우 제가 써놨죠. 인, 떨, 여 세 가지에 해당할 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차례대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세 번째 갈게요. 분할. 분할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것이죠. 분할은 토지가 한 필지만 확대할게요. 10번지 필지에 대해서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는 이 10번지 필지를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 이렇게 분할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볼게요. 분할하는 한 필지는 분할 전 10번지 필지,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분할하는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본번의 은음표기는 이렇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최종 부번, 신규 등록한 토지가 최종 부번이 4 이렇게 된다면 분할하는 토지의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분할하는 토지의 본번의 최종 부번, 4죠. 다음 부번으로 부여할 것이니까 5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10번지 필지를 두 필지를 분할한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원지번 10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본번 12점 10의 표기는 평행선으로 최종 부번, 4로 최종 부번이 신규 등록되었죠. 그럼 다음 부번으로 분해하니까 10의 5 이렇게 부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부여할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분할하는 필지 10번지가 있었는데 분할하는 필지에, 이게 지금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동축에 위치했고 이쪽은 나대지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분할하는 토지가 10번지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나대지로 이렇게 분할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분할 전 지번을 10번지 필지를 분할 전 지번이죠.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위치한 여기에 분할 전 지번을 위치하고 나머지 나대지 쪽에 10의 5, 분할 전 본번의 부원이라는 10의 5를 이쪽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나대지 두 필지가 분할을 할 때는 10의 5 이렇게 부여되는데 10번지가 분할 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나대지가 되어버릴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전 지번을 나대지 쪽에 10의 5라는 분할 전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분할 전, 분할하는 필지에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때는 동 쪽에 분할 전 지번, 그 다음 지번 10의 5를 서쪽에 부여하면 지금 이거를 거꾸로 서에서 동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될 텐데 분할하는 토지에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위치할 때는 어떻게 지번이 부여될 수도 있다? 동에서 서로 까꾸로 지번이 부여될 수도 부여하여야 한다.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는 합병. 합병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합병은 10의 1번지, 12번지, 13번지 이렇게 해볼게요. 합병하는 토지의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하되 그럼 10의 1이 선순위 지번인데 선순위 지번에 부번이 붙어있죠. 부여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는 그럼 합병하는 토지 3개의 본번으로 된 지번은 12와 13이라는 거죠. 본번으로 된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지로 합병이 정리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가죠. 다만 자 11의 3번지, 12번지, 13번지 이렇게 있는데 분할하는 토지의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합병하는 토지의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13번지 토지에 위치해 있고 12번지 나대지, 11의 3번지가 나대지가 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분할 신청을 하면서 건축물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나 합병하는 토지에 13번지 건축물이 있는데 12번지도 내 땅이고 11의 3번지도 내 땅인데 나대지 두 개의 토지를, 두 필지를 건축물이 있는 13번 토지에 합병해달라고 신청하는 때는 건축물이 위치한 13번지로 합병하는 토지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시험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만 합병하는 토지 지번을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 지번 부여 방법은 뭐냐면 토지 개발 사업입니다.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라고 하죠. 지적 확정 측량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노량진동이었는데 노량진동 여기 1번서부터 여기에 이번에 540번까지 볼까 5000필지가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재개발 자 정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이 1000필지가 있었는데 1000필지를 갖다가 정비하고 났더니 몇 필지로 정비가 되었냐면 200필지로 정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 재개발 정비 사업 전에는 1000필지 재개발 정비 사업을 끝마치고 나서는 200필지로 정비가 되었죠. 그러면 새로 정비한 200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으로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걸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새로 정비한 200필지에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이제 부여하느냐 하면 자 재개발 사업 전에 지적 공부에 부여해 돼 있던 지번이 1000개가 있었잖아요. 이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번으로 그럼 재개발 정비 사업 전에 자 여기에 10이라는 지번이 있었으면 그 10이라는 지번을 갖다 200필지 정비한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0의 3이라는 지번은 그건 2번이 붙어 있으니까 못 쓴다는 얘기고 12라는 지번은 쓸 수가 있고 12의 4라는 지번은 못 쓴다는 얘기고 본번으로 정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부여할 본번 수가 적은 때 자 적은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부여하느냐 하면 자 첫번째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단위라는 건 200필지로 재개발 정비한 지역을 갖다가 자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이렇게 나누어서 1블록 안에 50필지에 대해서는 블록 본번 1에 2번 1,2,3,4 해서 49번까지 그 다음에 2블록 정비한 지역의 안에는 자 1,2,3,4 부번을 49번까지 붙여서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으로 나누어서 블록 단지 안에 2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을 법전에서 블록 단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느냐 지금 노량진동에 재개발 들어간 게 1000필지 지금 정비해서 200필지로 지금 여기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안 들어간 구역 노량진동 안에 나머지 땅은 지번이 살아 있잖아요. 거기에 최종 지번이 540번이죠. 그러면 200필지로 새로 정비하는데 540번의 다음 지번서부터 541번 본번으로 이렇게 해서 200개의 지번을 542, 543 이런 식으로 200개의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번 부여 방식이 다 끝난 것이고 이제 마무리 이 도지개발사 완료에 따른 지번 부여는 사업 완료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게 하는 건데 사업 중에도 사업 중에도 자 집원을 부여,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 도중 공사 완료되지 아니하고 사업 도중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 착수 시 제출했던 사업 계획도에 의하여 사업 중에도 지번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이 토지개발사 완료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준용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본번으로 부여할 본번 수가 적은 때는 블록단이나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차례대로 지번 부여하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는 걸 준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어디에 준용하도록 되느냐 세 가지 지역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지번 변경할 때 지번 변경은 이 노량진동의 전체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 있을 때 동작구청장이 노량진동의 지번을 새로 바꿔주는 작업을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번 변경에서 주의한 거 승인 얻어야 돼요. 동작구청장은 누구한테 승인 얻냐면 서울특별시장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 지번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도지사의 지번 변경 승인을 받아내면 동작구청장은 그 지번 변경 승인 떨어진 노량진동의 지번을 변경할 때는 토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해서 변경하도록 돼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할 때 세 번째 축적 변경할 때 자, 세 가지 안개하셔야 돼요. 지, 행, 축 지, 행, 축에 대해서는 지번 부여 방법이 뭐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토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지번 정리를 끝났으니까 지목 정리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홍 comun